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잡 코리아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인사 담당자 4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74.6%가 예정된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이 상황이니 취업시장에 얼어붙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있는 분들도 나가시고 급여도 깎으시는데 신입사원 뽑기가 쉽지는 않죠. 세상에. 그러면 우리 취업 전문가로서 시장에 오래 계셨던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입니까? 네. 오래 있었다고 하니까 레거시 즉 90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오래 있으셨잖아요. 몇 년 있으셨죠? 한 20년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년 가운데 이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있었나를 제가 다시 복귀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감염병 중에는 2002년도에 있었던 사스 그다음에 9년도에 신종플루 그리고 12년도 메르스까지를 거쳐보았을 때 제가 이 당시에 경제성장률과 후행지표의 취업률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봤는데 아주 심각한 경험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감염병 때문에. 네. 그리고 비교적 좀 유사한 경험을 찾으라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짧게 잘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비슷한 게 97년도에 있었던 RMF 외환위기 때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기존 재직 직원들의 해고도 있었지만 신규 공채의 취준생들의 채용은 거의 멈췄던 상황이거든요. 비교적 그때랑 조금 유사한 것 같습니다. IMF 때의 버금가는 상황이다. 취업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장 많이 물어오는 취준생들의 질문이나 고민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취준생들이 이렇게 똑똑하면서 한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이 있기는 있나요? 그리고 제일 답답한 질문이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채용이 있긴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작은 채용의 수시채용. 특히 기업들 결혼보충 정도 되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주로 있고 신입사원 채용은 거의 멈췄다. 더군다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주요 기업의 채용은 거의 멈췄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응답을 하죠. 토익 시험도 지금 연기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면 거진 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토익 점수 제출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언제 채용이 시작되나요? 이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표님 뭐라고 답해 주고 계세요? 제가 코로나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채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비대면 방식 즉 요즘 언택트라고 하는데요.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곳들의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지금 4월을 맞이하는 시점이잖아요. 이맘때면 보통 이제 올해 8월 졸업 예정자들 그다음에 기존 취직을 못한 친구들 대상으로 상반기 공채 중에 서류 전형이 거의 끝나가 있는 시점이고 4월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3월에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요. 두 곳이 진행을 했었어요. 롯데와 포스코가 서류 지금 전형 단계이고 그런데 이 두 곳마저도 지금 다음 전형 단계 즉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런 전형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SK그룹이 공채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개시를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는 좋은 뉴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10대 그룹들은 지금 채용계획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원래 코로나19 터지기 전에요. 우리가 하겠다라고 밝혔던 기업들도 좀 많았습니까? 원래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다 하는 시점인 거죠? 서류 접수가 개시되고 이제 마무리 시점인 거죠. 10대 그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룹 기준으로도 지금 두 군데 정도밖에 진행된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 이제 진행되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 뭐 BGF 리프테일이라든지 두산그룹도 지금 신입사원을 모집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예년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반도 안 되죠? 절반이 오니까. 한 10분의 1? 네, 네, 네. 그렇군요. 대기업이 이 정도니 중소기업이나 일부 중년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결혼 수준 안이니까. 그러니까 결혼 채용은 주로 경력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입 사원들의 경우에는 이 공채 시즌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도부터 그 수시 채용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신입사원조차도. 그래서 채용 규모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반기가 더 덮쳐버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SK이노베이션, LG전자 같은 일부 대기업이 화상 면접이나 챗봇을 도입해서 채용을 재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단 화상 면접은 그럼 알겠고 챗봇은 뭐예요? 그 채팅으로.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챗봇을 도입한 회사의 사례를 보니까 이걸로 면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챗봇으로 궁금한 사항을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언택트 구인규직, 언택트 채용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낯선 분들이 아직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필기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면 면접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 비대면 방식의 채용 절차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크루트 같은 이런 서비스 회사들도 어떻게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채용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이 이미 화상 면접을 보겠다. 동영상 면접을 보겠다. 그러니까 필기시험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해 보겠다.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또 취준생들은 그러면 기존의 대면 방식의 면접을 했던 거하고 화상 면접은 무엇이 달라.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지금 찾아보시면 관련된 콘텐츠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일단 비대면으로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이라 하더라도 질의응답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화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즉시 화상으로 연결해서 면접을 보는 형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답변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대면에서 화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카메라를 응시한다는 것 이외에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이제 답변의 내용이 화상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콘텐츠는 바뀌어지지 않은데 주의사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음성이나 화면이 잘 전달되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주의사항 중에 하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하는 기업의 피드백들을 받아보면 음성이 중간에 끊긴다. 그다음에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화상 면접이니까 이게 직접 대면하지 않으니까 에티켓이 좀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상으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헤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대충 한다든지 잠을 자다 일어나서 툭 튀어나온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피드백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있군요. 그런 사례가 정말로 실제 재택근무를 할 때 화상회의가 요즘 많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 화상회의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면접이라는 것도 이게 비즈니스고 비즈니스 에티켓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상이라는 기술 인프라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은 꼭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큰 준비가 없으셔도 됩니다. 화상 면접을 할 때 주의할 것 첫 번째는 아주 기본인데 하드웨어 체크를 하는 거죠. 시스템. 내 말과 음성과 표정이 잘 전달된지 도중에 끊기면 안 되니까 누구 탓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것 대신 카메라를 보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에 대고 막 혼자 떠들잖아요. 저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우리 동영상 카메라 같은 거 켜놓고 연습을 좀 하는 걸 추천할 수 있겠네요. 저보다 확실히 잘 코칭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대면 회의를 하는 것에 비해서 어색한 것이 처음에는 되게 진입하기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몇 번 하다 보니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이 많이 떨리거나 작으면 직접 사람이 있을 땐 그래도 좀 이해하고 듣는데 기계를 통해 또 한 번 나가면 그게 전달력이 정말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평소에 하는 목소리보다 한 0.5배 조금 더 높여서 이야기하고 발음도 조금 더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 전문 문의 아니에요. 그러네요. 인크루트에 데려왔을 특강 한 번.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것보다는 저는 면접은 내용적인 측면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내용은 영상으로 하거나 대면으로 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 취준생들 위기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 기회 동안 많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지 좀 추천을 해 주세요. 어학시험, 자격시험 이런 건 일단 올스톱인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한다라는 게 요즘 저의 신조거든요. 할 수 있는 건 한다. 네. 그러니까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직업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히 이제 취준생들이면 할 수 있는 게 더 작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노력과 태도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일단 구체적인 지원이나 지금 면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 콘텐츠를 정리하는 것. 즉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더 충실하게 더 이제 수준을 좀 높여서 써두는 것이죠. 이것이 해야 할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내가 취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아니더라도 기회를 좀 확장해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르바이트라도 그것이 이제 계약직이라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문이 잘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채용을 신입사원들 계속 채용하는 곳이 있어요. 스타트업 같은 곳들이요.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서 기회를 좀 도전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967님도 문자로 과거보다 경력과 수시채용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언론사 들어오려고 준비할 때 저때만 해도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채 봐서 들어가면 됐어요. 몇 년도죠?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경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언론사도.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대세인 거죠? 앉아서 공부해서 준비할 시대는 지난 거죠? 작년에 이제 대기업들이 신입공채 대신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언론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밖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솔직히 덜 뽑겠다는 거죠. 라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규모 이제 채용에 적합한 방식이 정기공채라고 하면 수시채용은 대규모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신입을 덜 뽑겠다는 것이니 그럼 신입들은 뭘 해야 되냐. 경력과 경험을 쌓아야죠. 어떻게 쌓냐. 신입들이 잔막에서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유튜브에 뉴스라도 하고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런 의미. 자기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턴십은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알바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접근해 있는 일들로 경험을 쌓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유통업체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그런 동네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쨌든 경험을 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해서 컨텐츠로 이겨야 된다. 이게 지금의 신입들이 취업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아니 유일한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조연출로 도와주고 있는 저 친구도 사실은 몇 달 전에 피디님 이제 저 그만하고 나가서 토익 준비할래요 하는데 제가 이제 말렸어요. 중고신입이 되시겠다고. 말렸어요. 안 된다. 차라리 네가 여기서 경력을 쌓는 게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제 도서관 앉아서 토익 준비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얻어먹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회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시장에서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슈 때문은 아니고요. 코로나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IT적 해석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IT 전문가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서 IT와 관련된 어떤 커리어적 준비, 특히 이제 갓 취업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취준생이라면 기성세대들과 다른 인재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IT, 모바일,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잔마켓에 들어올 20년 전 인터넷이 생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하고 차별적인 어쨌든 경험마저도 도구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대인가 아닌가? 페이지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I, IT 같은 이런 기술 기반한 산업들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성장한, 더 성장의 예상되는 이런 쪽에 문이 많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산업의 IT적 해석. 이 문구가 딱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것과 함께 바이오 산업 또 한 번 주목해서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취준생을 둔 부모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취업 시장을 오랫동안 보시면서 기다림과 좌절과 도전의 연속인 걸 아시잖아요. 어른들이 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와서 그런지 좀 편해서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IMF 외환위기가 있던 97년 첫 직장을 얻었고요. 또 그때 첫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없어서 인터넷 시장으로 들어온 게 지금까지예요. 지금 이제 취준생 여러분께서가 저처럼 새로운 문을 여셔야 될 때가 아닌가. 바이러스 대분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대에 맞는 문을 열 때다.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나 좌배에 대해서 좀 새로운 해석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지금 어쩌면 강제화된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준생들 멘토링하다 보면 부모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다름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식의 직업, 직장 이런 해석에 너무 연련하시면 아이들 취업 대기 시간이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도 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가 기업을 많이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에게 다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업에도 조금 자율성을 줘야 된다 해고 말고 그러니까 조금 창의적인 노동 형태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대표님 음성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대표님 음성이 굉장히 신뢰적이었어요. 그런지 굉장히 저 눈물 날 뻔했어요. 설득 당하셨나요? 엄마, 담임선생님이 꼭 우리 엄마 붙잡아놓고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얻은 이 위로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꼭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잉크루트의 섬혜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